6, 5, 4, 3, 2, 1 숙보, 행복한 1인 가구의 필수 조건 나 혼자 아닌 친구와 사는 삶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테네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미드 프렌즈 OST I'll be there for you 드렸습니다. 10시랄린 헤드라인, 행복한 1인 가구의 필수 조건 나 혼자 아닌 친구와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거의 40%까지 증가했는데 이제 두 집 걸로 하나는 1인 가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방송하고 있는 제작진 자체 조사만 해도 반반이죠. 그리고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1인 가구 행복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는데 어느 연구팀의 결과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친구라고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를 잇는 거였는데 1인 가정에 늘면서 가족을 늘리는 것보다 나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친구, 우정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베텐 라들은 이제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죠?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텐데 밤 10시마다 모이는 랜선 친구도 친구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분들 베텐으로 함께하시고 혼자 사는 삶의 만족도를 또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텐 체인지데이를 맞아서 이종범 작가와 화요일 코너 대강 결정해드립니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도 결정해드리고 저희들이 얼마나 의견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말머리 대강 달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남겨주세요. 생방 보고 싶은 분들은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그리고 초록창 치지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 생방송 문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고릴라 채팅창은 집계가 안 되고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기준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고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 쿠폰 드리고요. 50번째 문자를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 쿠폰 2장 그리고 100번째로 보내주신 분께는 커피 케이크 세트 그리고 200번째 보내주신 분께는 햄버거 세트 그리고 300번째 분께는 아이스크림 세트 그래서 400번째 500번째 이렇게 어떤 내용이든 관계없이 1, 50 그 뒤로는 100단위로 선물을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리니까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자로 당첨된 0776님 시작하자마자 대강 결정 사연을 보내셨는데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문자가 올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벌써 50번째 당첨자께서 나오셨는데요. 6228님 당첨될 때까지 보내기라고 보내셨는데 커피 쿠폰 두 잔 드리고요. 100번째 당첨자 6822님 한 번도 안 걸리네요. 걸려라 얍이라고 보내셨는데 커피 베이커리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릴라와 채팅 말고 문자로 보내셔야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이민주님 화요일에 올해 마지막 예비군을 갔다 왔는데 비가 오는 중에 총을 쏘니까 뭔가 낭만이 있더군요. 교관님이 제 표적지를 보고 감탄하셔서 기분도 좋았습니다. 이 쾌감이 있죠. 그런데 우중에 사격까지 하셨으면 빡빡하네요. 아무튼 표적지에 꽤 잘 맞으면 탄착군 형성이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채팅창에 재입대해라 가라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홍성진님 틈만 나면 새 시즌을 하길래 본방 챙겨보는데 베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역시 곡놀이 컨텐츠에는 베티 목소리가 찰떡이네요. 언제 한번 게스트로 나와주시진 않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이 뭐지? 우상단의 SBS라고 박혀있네요. 새로운 프로그램인가 보군요. 내 목소리를 막 갖다 썼다 이거지? SBS니까. 2981님. 날이 좀 더 선선해지면 공원에서 러닝해야지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빨리 추워졌어요. 올해도 러닝은 못하겠네요. 어제랑 오늘 제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살짝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밤에는 춥더라고요. 뭐랄까. 목이랑 뒤통수. 여기가 좀 한기가 들면 감기 걸리기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를 뭐랄까. 스카프? 아니면 이제 뭐 트랙 자켓. 그거를 목까지 쭉 올리고 목 보호를 잘 하시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200번째 문자 당첨자 오셨습니다. 4666님. 오늘도 밖에서 일하는데 넘나 춥네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대텐 청출 조사기관 특집. 체인지데이 주간을 맞아 대강 결정 함께 할 분입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말 망상이 아니라 현실 토크하러 온 분입니다.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범입니다. N사세에서 아무 말로 한 시간 벌이다가 색다른 코너를 진행하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일단 가장 인기 있는 코너 중에 하나를 하게 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데요. 어떻게 그러면 N사세는 지영님이 하셨나요? 김지영님이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N이 아니면 힘들 텐데. N인데 이게 워낙 배텐식 N이니까 말려가지고 깃발리고 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집에 갔습니다. 특히 배텐에서의 N사세는 배성재라는 급발진 차량을 어떻게 내가 고삐를 맬 거냐. 그게 관건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겁니다. N호소인처럼 보이긴 했는데 워낙 이제 시간을 버리는 사람은 또 아니기 때문에. 아 발전적으로 사시는구나. 네. 발전적으로 사는 사람이라 시간을 이렇게 한 시간 더군다나 지상파 방송 이렇게 그냥 버린다고? 이걸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시는 분들은 힘든 코너입니다. 완전히 이제 제 밑으로 들어와서 버리는 거에 동의를 해야 이제 이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죄책감을 내려놔야 돼요. 이종범 작가처럼 그냥 오케이 배성재 DJ가 버리겠다면 저도 버리겠습니다. 같이 버려?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김지영은 아직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딴 멘트로 버린다고? 저항이 좀 있으셨구나. 소중한 일주일에 한 번 베텐로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버린다고? 자꾸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얘기 하시려고 그랬구나. 자 아무튼 오늘은 양자택일 청취자들의 고민을 결정해드려야 되는데 결정을 어떻게 잘 해주는 편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엄청 잘합니다. 아 그래요? 고민을 거의 안 해요. 그냥 고민이 나오면 그냥 그냥 그 둘 중에서 하나 일단 고르고 시작합니다. 양자택일 잘하는 편이구나.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사실 약간 선택을 잘하는 편이고. 알고 있죠. 잘하시잖아요. 제가 이 코너를 좋아하는 이유는 남들이 결정 못해서 갈팡질팡할 때. 그렇죠. 우유부단할 때. 맞습니다.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뭐 커피숍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메뉴 판보면서 이제 동공지진들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정해주는 대로 마셔. 네. 너는 라떼. 너는 아. 그거 그냥 독자잖아요. 너는 저거. 그거 그냥 전체주의잖아. 그게 이제 뭐 저보다 후배인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 때는 그렇게 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동기모임 같은 거 했을 때. 네. 동기들은 다 PD, 기자, 또 뭐 아나운서. 다들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동기모임 해가지고 다들 그냥 편한. 제일 편한 게 동기모임이거든요. 그렇죠. 편하게 하다가 이제 커피숍에 딱 갔는데 정해주니까. 어 역시. 역시 형이 잘 정해주니까 편하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진짜로 자기 주관이 있어. 먹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반항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거 먹어. 어 그러면은. 그거 먹어. 낭중지추? 그러자. 뾰족하네. 정을 맞자. 그래가지고 되게 편해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누가 해준 편해요. 지금 이름 날리는 PD들 많아요. 제가 다 정해주시고 키운 겁니다. 아무튼 저희 둘이 의견이 맞는 게 포인트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둘의 의견이 오늘 안 맞아서 안 맞대기가 되면 김지영 씨에게 그 벌칙이 추가돼서 한 주 추가가 되는.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지금.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윈윈이네요. 신나게 놀고 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오늘은 노카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채팅샷도 오히려 좋다고 하신 분들. 왜냐하면 오히려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저희가 맞거나 이랬을 때. 의견이 일치가 됐을 때 저희를 욕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으로는 갈 수 없고. 오늘은 노카운트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탕수육 대 난자완스 하나 둘 셋 난자완스 약간 독순수라는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을전어 대 대하 하나 둘 셋 대하 오 잘맞네. 잘맞는데 오늘? 괜찮네. 좋아요. 자 그러면 제이들의 세상이 보내셨는데. 작가님 새로운 땡튜브 계정을 만드셨던데요. 웹툰 스쿨 계정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앞으로 어떤 영상을 올리실 건가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오픈한 지 이제 이틀 반 됐거든요. 웹툰 스쿨은 만화가 진짜 하려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라서 절대로 커질 수 없는 채널. 7년을 했는데 구독자가 2만 명이라는 놀라운 사실. 스토리 캠프도 뭔가. 아닙니다. 글 쓰는 분들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스토리 캠프 이것은 정말로 상업 땡튜브를 향한 위대한 한 걸음입니다. 상업 땡튜브를 표방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구독하고 첫 컨텐츠를 봤는데 썸네일에 침창맨이랑 백종원 쌤이 계시더라고요. 이걸 섭외를 이렇게 세게 했다고? 눌렀더니 그냥 그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침창맨한테 연락했어요. 첫 방부터 밑장 빼기를 하고 있어요. 침창맨님이 첫 영상에 썸네일로 써줘서 고마워 영광이네요 이렇게 하길래 내가 널 팔았어. 영광이네요 한 게 아니라 침창맨 말투로 보면 비꼰고 아닙니까? 완전 비꼰고죠. 나를 팔아먹어? 완전 비꼰고죠.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이거죠 이제. 낚시 영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구독하고 봤는데 역시 이종범 작가는 부지런하고 말이 많고 말이 많죠. 하고자 하는 어떤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은근 유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땡튜브라는 게 안 궁금한 건데 막 열심히 설명해주면 그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종범 작가의 특기 아닙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당신은 이걸 궁금해했을까? 이러면 내가 얘기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검증을 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적으로 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께서 부지런 만한 애라고 하셨네요. 그거라도 고맙습니다. 안물안공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을 초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씩 게스트도 나오시는데요. 오늘 게스트 촬영을 하고 왔는데 흑백요리사의 창조자 PD님을 모셨죠. 오 이거 진짜 세네. 재밌었어요. 괜히 백종원 선생님 썸네일을 쓴 게 아니구나. 또 이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뒷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근데 어떻게 섭여를 했어요? 저랑 15년 지기 친한 동생이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번 모시고 나오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시즌2 얘기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저희 목소리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봐야겠다.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이종훈 작가가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아주 사소한데도 은근 단번에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이 많으시죠. 저희 둘이서 합을 맞춰서 대신 대강 결정해드릴 겁니다. 사연을 읽고 저랑 베디가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우리 둘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저희의 휘파람곡 플라워 네비 끈곡 끝곡으로 선곡됩니다. 의견이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이종범 작가에게도 편의점 상품권을 준다네요. 어 그렇군요. 허허 나만 좋네. 오늘은 맞데이 안 맞데이 카운트 안 하고 결정 주제는 고민입니다. 여행 고민. 그렇습니다. 여행 계획하면서 생기는 소소한 고민들 저희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거고요. 그동안 김지영 씨의 여행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좀 색다른 이종범 스타일 여행은 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네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즉석 여행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계획하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즉석이요. 아 그래요? 근데 저 아내는 완전 계획이에요. 결혼한 이후부터는 계획만 했어요. 그전까지는 정말 즉석으로 훌쩍 떠났거든요. 심지어 숙소도 예약을 안 했어요.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너무 그냥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나는 거죠. 역시 미국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제 모험을 즐기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자 한번. 롤플레잉 게임 하듯이. 그렇죠. 소매치기도 당하고. 서부개척 하듯이. 네 그렇죠. 뭐 거기서 왜 나와요 그게. 콜롬버스식 여행. 그냥 앞으로 앞으로 가는 거죠. 마젤란식 여행. 미국 사람 아니지. 영국 사람 아니잖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대강 결정 가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콤프8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5년 차 직장인입니다. 장기 근속으로 유럽 축구 여행을 갈까 미국 서부 여행을 갈까 고민 중입니다. 유럽은 챔스 유로파 각 리그 일정을 잘 맞추면 6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큰 돈이 깨질 것 같고요. 미국 서부는 솔트레이크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아치 국립공원 그랜드 캐니언 홀슈밴드 등을 다니려고 하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올 가을에 갈 여행으로 돈을 더 많이 쓰는 유럽 축구 여행과 체력적으로 힘든 미국 서부 여행 어딜 갈까요? 제가 실제로 12월에 휴가를 어딜 갈까 고민했던 거랑 똑같네요. 비슷한 매너인가요? 저도 라스베가스 그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이쪽을 생각하고 아니면 역시 또 편안한 편안한 거 아니고 익숙한 유럽에 가서 축구를 쭉 보고 올까 그러셨었는데 자 뭘로 할까요? 올 가을 여행 15년 차 직장인이면 그래도 한 40대 가능성이 좀 있죠? 40대가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연봉 나올 거고 자 돈을 더 많이 쓰는 유럽 축구 여행이냐 체력적으로 힘든 미국 서부 여행이냐 자 하나 둘 셋 미국 서부 여행 약간 눈치고 온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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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안 봤어요 일부러 왜 유럽 축구 여행 택하셨습니까? 15년 전 직장인 돈을 좀 쓰고 놀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몸 쓰면서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편한 데 가고 돈 좀 쓰고 15년 차 일한 당신 떠나라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국내 여행이 직업나바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역시 미국 사람은 유럽을 간다라고 하신 분이 그리고 제가 미국 하면 또 미국인이랑 놀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역 선택했다? 한 번 덮고 왔다가 틀려버렸네요? 아 그렇군요. 저는 이제 진짜 굉장히 고민했어요. 아 정말요? 유럽으로 갈 것이냐. 현재 마음속에 스코어는 몇 대 몇입니까? 스코어는 아주 고민 중이에요. 미국 쪽이 조금 더 쏠려서 제가 대신 결정해드릴까요? 네. 미국 결정했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가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가는 게 낫겠다. 어머님이랑 가면은 선택권은 어머님께 있죠. 선택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강제로 어디로 갈까 했는데 마음은 미국이어서 미국을 거의 다 알아봤으나 총체적인 비용을 보니까 미국이 좀 더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유럽을 가야죠. 숙박비나 이런 걸 보니까 미국이 엄청 비싸요. 아 또 이제 5성으로 깔았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가족들이 있으려면 보통 호텔에 가기엔 너무 비싸고 호텔에 가족이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의 꿈 중에 하나예요. 중부. 루트 66 타고 횡단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완전 엄청난 산맥들 막 보고. 사막.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브레이킹 배드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중부 있잖아요. 왜? 사막 이런데. 위험한 곳.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니까 미국이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져가지고. 어 그죠.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팁도 많이 줘야 돼. 그것도. 그래가지고. 그죠. 팁이 또 있고. 아 그렇습니다. 팁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한 1.3배 써야 돼요. 너무 힘든. 팁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힘들다고 생각해요. 변화가 필요하다. 어 이거 미국인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어 좀 더 유동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제. 아 완전 미국. 미국 대사 초취한 것 같네. 그렇습니다. 아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소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인정하는 권한으로 하신 분이고요. 아 이제 내려놨어 그냥. 몰라. 저 정도면 트럼프 아니냐고 하신 분이고요. 예 소신 있는 발언 잘 들었다고 하신 분이고요. 어차피 남의 나라니까. 주지사처럼 얘기했다. 자 아무튼. 네. 자 그러면 다음. 다음. 자연님 배성재님께서. 김민재 선수가 있는 독일 윈헨으로 여행을 갈까 합니다. 윈헨에 대해 알아보는데 독일에는 남녀 혼탕 사우나가 있다고 하네요. 독일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고 저도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체험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요. 독일 혼탕 사우나 제암을 할까요? 막상 가보면 유교나라 국민으로서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데 하지 말까요? 혼탕 사우나 간다 만다. 보겠습니다. 혼탕 사우나 간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아 이건 뭐. 자기 시작해 남자만 바글바글. 어떻게 이중훈 작가는. 저는 배성재 DJ랑 비슷합니다. 실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해도 어색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 그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지옥입니까? 어색하니까. 제가 절 아니까요. 난 어색할 거다. 그리고 저는 배성재라는 사람도 압니다. 어색할 거다 저 사람. 아니 그냥 저는 사우나 자체를 잘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덥고. 그런가요? 더 올라오고 가는 거잖아요. 번식도 덥고 습식은 더 덥고. 그렇긴 하죠. 사우나 자체. 찜질방도 별로죠. 찜질방은 딱 먹는 공간에만 있고. 아 미역국 그런 거. 거의 들어가지 않고. 식혜. 땀 빼는 거 안 좋아하세요? 땀 빼는 건 뭐 운동. 아 시간이 없네요. 채택이 형의 거기가 베텐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네요. 베텐너들을 안 입고 있나? 자 2부에 뵙죠.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체인지데이를 맞아 화요일 코너 대강 결정해드립니다를 모교 게스트 이종범 작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여행 고민입니다. 자 오늘은 청출 조사 기간 이벤트로 문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베텐이 워낙 채팅창 위주로 돌아가긴 하지만 오늘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문자창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번으로 반응 문자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아무 말이나 100명 단위로 당첨자 선물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수금 타임이라고 수금이다 수금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늘 하대해놓고는 뭐 갑자기 얘기하냐. 치사하다. 위로 결제는 인적이더라고 하신 분. 우리 무시하냐. 무시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덕분에 돌아가는데.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로 보내시라고요. 선물 좀 드리고 싶으니까. 300번째 당첨자 2776님. 이종몸 작가님 말씀도 잘하셔. 시인인가?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린 영원한 홀데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대강 결정 사연 또 가볼까요? 네. 593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공항에서 아침을 먹을 건데요. 든든하게 마지막으로 한식을 먹고 갈까요? 아니면 가볍게 샌드위치 하나 먹고 갈까요? 참고로 비행기 기내식은 안 나오고요. 3시간 이내에 단거리입니다. 3시간이면은 어느 정도인가. 중국인가 아니면 일본인가. 아시아 쪽일 수 있고. 아시아권. 자 기내식이 없다. 한식이냐 샌드위치냐. 하나 둘 셋. 샌드위치. 되게 약한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왜요? 든든하게 먹는 것의 연속일 줄 알았죠. 배디면은. 저는 비행기 타기 전에 웬만하면 잘 먹지도 않았어요. 왜요? 왜요? 기내식이 일단 있기 때문에. 기내식 없대잖아요. 기내식 없어도 저는 비행기 탈 때 그렇게 막 뭘 먹고 싶진 않아요. 일단 바쁘고. 제가 유일하게 비행기 타기 전에 한식 먹었던 게. 네네. 정글의 법칙 갈 때거든요. 브라질까지 비행기 세 번 타고 가는 일정이었는데. 든든하게 먹어야죠. 거기 가면 한식 못 먹으니까 한식 먹자라고 PD 선배가 얘기해서 한식을 먹는데. 네네.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곧 비행기 타갖고 기내식 막 한 네 끼 먹을 텐데. 이걸 왜 한식을 왜 먹고 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샌드위치 너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요. 왜냐하면 저는 여행을 가면 거지 배고급품이 지배당해요. 분명히 뭘 먹었는데 계속 뭘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식을 든든하게 먹고 가도 3시간 뒤에 현재 내리면 분명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었죠. 저는 곧 내릴 텐데 3시간 정도면. 가서 거기서 먹을 배를 잔뜩 비워놔야 되잖아요. 네네. 샌드위치 가볍게 먹는 게 가장 좋지. 어떤 분께서는 샌드위치 한 개라고는 안 했다. 예비로 한 두어 개 가져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기내에서 먹어야죠. 인벤토리에다가 그댓그댓 너 가져가야죠. 자 일단 하나 맞고 두 개 안 맞았고요. 다음은요. 최유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여행 가면 그 나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색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취두부나 메뚜기 튀김 등등 이런 거요. 진입장벽이 있는 음식인데 그래도 한 번쯤 맛보고 오는 게 좋을까요? 그냥 패스할까요? 두부는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취두부, 메뚜기 튀김. 맞나요? 거의 다 중국 아닙니까? 그렇네. 중국이 주로 많겠지만요. 이색 음식. 이색 음식. 자. 먹는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행 가서 먹을 수 있는 끼니와 식사량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유한한 자원이죠. 무조건 맛있는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입니다. 한 입 정도 먹어볼 수 있는데 한 입 먹으려고 사는 건 굳이. 그렇죠. 이색 음식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게 꼭 그렇게 용기가 필요한 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충분히 맛있어 보이는 이색 음식들 익숙한 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해외를 나간 게 이제 초창기가 중국. 중국에 여행도 한 번 가보고 베이징 올림픽 갔을 때 파계올림픽 옛날에 2008년에 거기 가서 야시장이라는 데 구경을 한 번 갔는데 진의 탕후루가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보고 일단 신기하니까 그때 만약에 SNS가 한창 있었으면 올리고 사서 먹고 그랬을 텐데 한 번 먹어보고 그냥 보고 안 먹을래. 약간 약빵이라거나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대만에서 야시장을 갔는데 거기는 모든 이색 음식이 다 맛있어 보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먹었죠. 그렇군요. 중국은 그렇군요. 맛있는 거면 이색 음식이 아니죠. 아 그런가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죠. 아 못 먹어본 거면 이색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 다음은 조영희 님이십니다. 11월 런던에서 하는 롤 월드 챔피언식 별승전 현장 직관과 런던 여행 패키지 6박 7일 이벤트에 당첨돼서 첫 해외 여행을 공짜로 가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런던 가는 비행기에서 스마트폰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요? 웹툰 보기 대 영화 보기. 이건 자랑하려고 보냈네 그냥. 이건 그냥 자랑인데요. 이분은 뭐 딱히 선물 받아갈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래도 조영희 님 주세요. 이게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이면 롤드컵인가요? 롤 챔프인가요? 저도 잘 몰라요. 롤 챔프니까요. 월드도 들어있고 챔피언십도 들어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6박 7일로 가서 직관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비행기에서 영화의 웹툰 보기 대 영화보기. 자 영화냐 웹툰이냐. 하나 둘 셋. 웹툰. 영화보기. 웹툰 작가가 웹툰을 버렸어. 웹툰은. 프로듀서가. 웹툰은 비행기에서가 아니라 평소에 늘 보는 거야. 근데 한 번에 앉아서 몇 시간을 가야 될 때는 영화로 도망가는 거죠. 충격적이네요. 아니 선생님. 이거는 거의 한일전에서 어디를 응원할까요? 하나 둘 셋 했는데 일본 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죠. 무슨 소리입니까? 웹툰 작가가 웹툰만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웹툰을 버린 웹툰 작가. 안 버렸다고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비행기 안에서 만큼은 영화 보고 그 외에 다 웹툰 보면 되잖아요. 저는 비행기 정말 많이 타잖아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탈 때 오프라인 상태에 불안 증세가 엄청 커요. 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블릿이랑 폰이랑 온갖 거기다가 노래랑 웹툰이랑 영화를 잔뜩 장전해놓았어요. 근데 선생님 웹툰은요. 정말 여러 화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영화는 하나 받으면 일단 두 시간 퉁.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말이 딱 그거예요. 영화는 진짜 많이 다운받아도 비행기에서 그 감성이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걸 보고 싶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고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웹툰은 정말 항상 내가 나를 만족시켰던 그 권수를 딱 고르면 무조건입니다. 웹툰 안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안 보면서 보는 척해요. 저는 진짜 비행기 탈 때 둘 다 많이 장전을 가는데 훨씬 더 웹툰을 많이 봅니다. 웹툰 안 보시는 분이고 내가 아는데 저는 웹소설을 사실 봅니다. 웹소설을 본다고요? 네. 비행기에서 웹소설이 최고예요. 웹툰이 최고예요. 제가 웹툰 작가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다음요. 큰일났네. 자, 조혜진 님이 보내줬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영어학원 다니는 친구랑 둘이 자유여행을 갈까요? 영어 유창한 가이드가 있는 패키지 여행을 갈까요? 친구는 영어학원 같이 다니는 사람이고 가이드는 영어가 유창한 거네요? 친구랑 간다? 가이드랑 간다? 자, 하나, 둘, 셋! 친구! 그렇군요. 제가 많이 다녀본 사람 있잖아요. 또 둘이 같이 가면 울렁증이 낫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못하면 뭐라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막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해외 가서 일하면서도 불편함을 그렇게까지 느낀 적이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생존은 다 됩니다. 어떻게든 됩니다. 해외여행 가서 뭐 이제 그리고 요즘 번역기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한가가 중요하지. 맞아요. 가이드 패키지 투어 가면 물론 인싸들은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아싸들도 은근히 좋을 때가 있죠. 가이드요? 끌고 다니니까. 근데 이게 뭔가 안 맞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 맞아요. 이러면 못 견딥니다. 기도 메타예요. 어떤 가이드가 가차로 나올 것인가. 이거에 따라 너무 달라지거든요. 친구는 검증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해도 결국 둘이 다니는 게 편해야 됩니다. 근데 가이드가 편한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좋은데 빨리 데려다주거든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나이 좀 더 먹고 좀 더 힘들 때 그때 가이드랑 가면 됩니다. 자 3개 맞고 3개 안 맞았고요. 야 박빙이네요. 팽팽합니다. 다음은요. 유영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은 해외여행 갈 때 상비약을 얼마나 챙겨 가시나요? 이번에 미국 여행을 가게 됐는데 지사제가 필수라고 하던데 저는 챙길지 말지 고민되네요. 여행 가서 음식으로 고생해 본 적이 없는 편인데 그래도 지사제 챙기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일이 생기면 거기서 그냥 살까요? 지사제 챙긴다 안 챙긴다. 자 하나 둘 셋 챙긴다. 아 여행에서 정말 수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의 언제나 오프닝 프로로그는 그것으로 시작하죠. 뭐요? 복통. 그러므로 지사제 필요합니다. 약은 쏟아내는 걸 멈추는 약이랑 안 나오는 걸 나오게 하는 약이랑 그 다음에 열 올랐을 때 먹어야 되는 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화제 이런 약들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패키지 하나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무조건 하나 만들어낸 한 통 한 세트를 만들어놓으시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설령 갑자기 좀비 사태가 벌어졌다. 아포칼리스가 벌어졌다. 그래도 그 한 세트 딱 들고 나가면 일단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늘상 약국에서 쉽게 먹던 약도 그 나라 가면 용어가 달라요. 용어도 다르고 내가 먹던 약 같은 약 세계적으로 똑같은 브랜드라고 들었는데 가봤더니 앞에 붙어있는 용어가 달라요. 아 그렇죠. 수식어가 달라요. 그러면 막 익스트림. 이런 거. 퍼펙트 이런 거 추가로 붙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 스트렝스. 그런 거. 그래서 엑스트라 뭐뭐 이렇게 써있으면. 뭐야 이거. 이거는 막 한 세 알 먹던 거를 한 알만 먹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돼서. 몇 알 먹어야 되냐가 잘 몰라요. 개환권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내가 먹던 약을 가져가는 게 최고다. 아 이거 어디로 가도 자꾸 N사세가 되네요 제가. 자 다음은요. 백은지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친한 언니랑 가을 우정여행을 1박 2일로 가려고 합니다. 기차 타고 부산여행을 다녀오기. 직접 운전하고 여수 여행 다녀오기.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는 맛있는 거 먹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이번 우정여행은 기차로 부산 운전해서 여수. 뭐가 좋을까요? 친한 언니랑 간다. 여수도 기차가 있죠?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어쨌든 직접 운전해서 가느냐. 자 반갑습니다. 하나 둘 여수 부산. 하나 둘 셋. 운전해서 여수. 운전해서 여수? 마지막 순간에 갔건데. 운전해서 여수요? 네. 여수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저 많이 가셨어요. 운전해서? 네네네네. 부산 가는 거랑 크게 차이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기차냐 운전이 중요하냐였지 부산이냐 여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운전하고 가면 우정여행 박살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좀 무시하시 마십시오. 지금 장소는 부산 좋은데 기차보다 운전이 좋아서. 신탄진 휴게소쯤에서 우정 완전 박살나요. 아 그래요? 저는 운전 좋아하는데. 좋아해도 3시간 정도. 미국인의 장기 운전력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5시간 운전하고 좋아해요 저는. 왜냐하면 중간에 원할 때 휴게소에서 멈춰서 원할 때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차는 중간에 하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지. 기차는 길어봤자 2시간 반이에요. 아 그건 그렇네요. 뭐 하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또 거기서 대중교통 타야 되고 하니까. 여행은 시간을 아껴. 부산은 어차피 해운대 쪽이 많은 게 몰려있기 때문에 거기 또 운전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정여행이라잖아요. 운전해서 가면서 옆에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과 얘기를 진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이 박살났는데. 아니죠. 우리가 일을 해야 우정이 깊어지는 거죠. 6시간 운전하면서 옆 사람이랑 대화하다 뭐 2시간쯤 지나면 할 거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최대치로 다 썼는데 박살나가지고 바닥나가지고 그 사람이 조수석에서 슬슬 잔다 열받죠. 더욱 좋죠. 그렇게 해서 깨질 사람 빨리 걷어내야죠. 검증단. 또 또 N사세 간다라고. 알아서 알아서. 4대4입니다. 다음은요. 다음은요. 박지영님께서 보내줬습니다. 30대 커플 세 쌍이 같이 여행을 갑니다. 1. 맛집이 많은 여행지. 2. 포토존이 많은 하플 여행지. 어딜 가는 게 좋을까요? 여행은 역시 먹는 게 최고일까요? 그래도 커플 여행이고 남는 건 사진뿐인데 사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맛집 때 사진. 뭘 고르죠? 이야 신기하다. 커플 세 쌍이요? 두 쌍이 가는 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도. 6명이 갔는가?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커플 여행이랑은 가나요? 커플 더블 커플 여행을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 봅니다. 3쌍이 같이 간다? 모르겠고 헤어져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3쌍을 헤어지게 하면 많이 헤어지는 거네요. 여기 심술딛났어요. 이 정도면 개모의 만이냐. 그러니까. 솔로는 전혀 모르는 세상. 6명. 올 때 솔로로 돌아와라. 약간 전자물이네. 3쌍이면 거의 그 솔로지옥 느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3쌍 가서 6명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헤어져가지고. 아무튼 맛집 사진. 맛집이냐 포토존 핫플 여행지냐.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예. 자 맛집 때 사진. 하나 둘 셋. 사진. 맛집. 저기 컨셉에 자가 벗기지 마시고요. 원래 모습대로 해주시면 안 돼요? 원래 맛집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 지역에 가면 어지간하면 그냥 다 맛있게 먹어요. 아 내가. 어지간한 건. 아 내가 지금 허를 찔렸네요. 네. 저는 그 자식 등급을 따지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는데 그 집에서 예를 들어서 순두부촌이 있어요. 네. 순두부촌인데 이 집이 넘버원이다. 거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니 맛집이 많다는 게 꼭 그 맛집만을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유망한 종목이 많은 곳을 가자는 거지요. 맛집 안 고른다고 편의점 먹을 것도 아니고. 아 진짜 이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야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게임을 쫄깃하게 하기 위해 지금 의도적으로 이러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그럼 뭐 갈까요? 네. 자 400번째 당첨자 1670님 베텐 항상 잘 보고 있어서 베텐 위일락 유흥에랏 도넛 세트들이고요. 500번째 당첨자 6517님 두 분 잘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라고 보내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노잼이라고 하셨어요. 노잼이라고. 이게 적당한 거리감이에요. 영화 1인 관람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정승우님께서 여자친구랑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네? 숙소를 찾아보니까 호텔도 많고 풀빌라도 많은데 어디를 예약하는 게 좋을까요? 풀빌라 가보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게 장점일지도 알려주세요. 호텔과 풀빌라군요. 아 호텔 대 풀빌라. 여자친구랑 가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정승우님이. 네. 맞습니다. 시나리오 좋네요. N사세인가요? 아 이게 근데 가격대가 확실히 다른데. 네네. 호텔도 풀빌라급으로 좋은 방이겠죠? 그렇겠죠. 가격대는 비슷하다고 합시다. 네. 가격대는 비슷하고. 네.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풀빌라. 제가 사실 풀빌라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을 몰라. 저는 가봤습니다. 좋아요? 저는 혼자 가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깨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슬픈 얘기예요 갑자기? 그때가 풀빌라에 혼자 갔을 때였어요. 아 오늘 비참인가요? 아니요. 세 개의 코너가 다 있네. 그때 혼자 갔을 때 진짜 비참했거든요. 아 그러죠. 가서 뭐예요? 네? 풀빌라 뭐가 다른 거예요? 풀빌라는 뭐가 다른 거예요? 풀빌라는 풀이 있죠. 일단. 아 그 풀.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풀장이 있고. 어머나 풀빌라의 풀이 그 수영장의 풀이에요? 그건 모르겠네. 난 다 있는 풀. 풀빌라인가? 풀빌라인가요? 풀빌라인가요? 나 이제 은근히 이런 건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독채고. 독채. 거기에 이제 풀이 있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자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담장도 엄청 높아가지고 거기서 뭐 수영복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수영장 맞대요. 네. 그런데 역시 미국인이 어떻게 모르냐고.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영을 둘이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혼자 갔다. 가족끼리. 야. 두 배로도 즐겁겠네요? 근데 이제 혼자 갔더니 그건 진짜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아니죠. 그 외로움 때문에 제가 스노클링 하러 먼 바다로 나갔다가 어깨에 빠진 거니까. 아 그런. 풀빌라가 안 좋다. 그런 빌드업이 있었나. 라는 말은 이지만. 혼자 가면 안 좋는 거고. 네.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가면 너무 좋죠. 아 그래요? 풀빌라 좋구나. 독립돼 있고. 형이 간 건 FOOL 풀빌라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어깨 빠져서 바보되긴 했는데. 네. 그런데 호텔에 인프라라는 게 있어가지고 편할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호텔 인프라를 다 찾아다니면서 찾아먹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가요? 생각보다. 그런데 오히려 풀빌라는 둘이서 다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확실히 독립적으로 넓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게 좋다. 어허.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안 맞고 있네 계속. 자 6대 4가 됐고요. 하나하나 더. 하나 더. 자 다음은 배호동탄님께서. 두 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국내 당일치기 여행을 즐기는 편입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출근한다는 전제로 결정해주세요. 아침 일찍 갔다가 해지기 전에 여유롭게 돌아오기 대 느긋하게 갔다가 막차 타고 밤늦게 돌아오기. 출발 시간은? 아 출발 시간은? 네네네. 국내 당일치기. 아침 일찍 느긋하게 입니다. 두 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국내 당일치기. 자 다음날 오전 10시 출근입니다. 국내 당일치기. 아침 일찍 갔다가 해지기 전에 여유롭게 돌아오기. 느긋하게 갔다가 막차 타고 밤늦게 돌아오기. 자 그러면 일찍 느긋하게. 하나 둘 셋. 느긋하게. 마지막 공기. 여행은 무조건 빨리 가야죠. 아 저는 빨리 가는 게 싫어요. 여행은 시작 부분이 가장 행복합니다. 아 웬일이야. 이렇게 부지런한 척해요. 느긋하게는 이제 막차 탔을 때 너무 불행함이 느껴져요. 다음날 아침 일찍 가야 되니까. 아 저의 마지막 공기.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전. 자 시간 없습니다. 천천히.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10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저와 이종범 작가 결국은 안맞데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4개 맞고 7개 안 맞고. 자 오늘 다섯 번 이상 맞았으면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도 못 주고 노래도 못 듣고 상품권도 놓치고 재미도 놓치고. 전 재밌었어요. 나만 재밌으면 됐죠 뭐. 3332님. 터령은 N사세로 시간 버리는 게 더 재밌어요. 칙칙한 대강 결정이었다. N사세와 대강 트레이드는 실패다. 오늘도 시간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다. 1402님. N사세가 더 야무지게 버려서 재밌다. 아 근데 확실히 해보니까 이게 그 지영님의 어떤 살짝 느슨한 웃음 많은 그 구성에 딱 맞는 코너네요. 땡튜브 채팅창의 강주원님이 터령은 수능 2개 틀렸다는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코너 체인지로 더 잡키 슈쇼를 하자. 어? 수능 문제 내면 됩니까? 진짜 싫다. 너무 싫은데요. 수능 문제 한번 가볼까요?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수능 하나 틀렸어요? 두 개 틀렸어요? 세 개인가? 두 개인가? 왔다 갔다 해요. 기억이 이상해요. SAT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고. 이종원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주제는 김지영 씨와 패션 고민, 음식 고민, 자세한 공지는 텐스타그램에 하겠습니다. 별 I think I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